이재코리아 미국 FDA 511K 등록 추가로 ASTM level 3 를 패스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 제거시키고 향균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마스크 제조 추가로 소비지에도 이 향균물질을 도포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화장품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에서 유통까지 경비하는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제품의 카드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난해 스페인어